순수한 한국남자입니다. 와이프가 베이프인 사람이라서 한국말이 소통한 관계로 일단 남편 입장에서 좀 어렵다는 한자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쉽게 짧게 한번 가르치신 것을 유튜브로 찍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어사와 한자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근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는거라서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난주에 와이프하고 우체국에 갔다 왔는데 우체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쉬운 한자어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보면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발신이라는 발신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말인데 수신이라는 한자가 있고 발신인은 한자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어려운 말이 나와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화살 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화살로 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편지 신자가 어떤 서신이라는 편지를 가리키는 건데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보낸 사람 그래서 여기는 쉬운 말로 하면 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ender 그래서 발자가 들어가는 한자 특히 한국말로 발이 들어가는 것은 출발 발신지 발신인 이렇게 발자가 들어가는 말은 보내다는 sender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뭘 보낼 때 우체국에서는 보통 보내는 사람이라고 쓰기도 하고 발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sender's addr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이라고 하고 제일 쉬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데 성명이라는 얘기는 한자어로 흔히 말한 한자어인데 주로 정부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쓰는 말들은 환자어가 많기 때문에 성명을 name이라고 하고 연락처를 contact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발신인하고 반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 ecipient라고 하고 숫자가 들어가면 수는 받는다 받는다 수령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수료 어떤 수수료를 받다 돈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어떤 재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지금 뭐 부가가치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 받는 거를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얘기는 받다 receive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는 위와 같이 ecipient address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체국 지원이 보통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어? 받는 사람 주소가 없네요. 확인해서 다시 같이 적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하면 어? there is no ecipient's address 이렇게 하고 you check and fill out again 이렇게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착불이라는 말은 이제 어 보내는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지불하다는 말은 pay 입니다. 그래서 지불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제 돈을 내는 것을 pay 착불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pay on delivery 입니다. 저도 요번에 몰라서 한번 사보니까 pay on delivery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착불이 맞으신가요? 착불이 맞나요? 그럼 is that pay on delivery? 그러면 착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착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자주 뭐 쓸 일은 없고 특히 택배 보낼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다음 넘어가면 영수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을 사거나 택배를 보내거나 어 그 어떤 직원이 우리한테 돈을 받았다는 돈을 받았다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 특히 증명 이 증자가 이 증자가 이 증자가 리시피언트라는 말입니다. 아 리시트라는 말입니다. 리시트 그래서 이건 증명하다 에비덴스 에비덴스 여름 에비덴스 Harvard 에비덴스 에비덴스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를 뭐 수집하다. 그래서 이 증자가 이제 네 에 리시프트 에비덴스 에비덴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체국 직원이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내줄까요? 아니면 종료를 줄까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요즘 카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Could I send you a receipt by KakaoTalk or paper?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할 때 증자는 증명서, 그 다음에 각종 증서, 그래서 이거는 주로 다큐멘트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수증, 그 다음에 증명서,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흔히 말로 워크타임인데, 근무하다, 근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주로 업무시간, 근무시간에 하는데 주로 일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무시간은. 그래서 근무는 워크고 휴무는 데이 오프입니다. 그래서 무가 들어가면 레이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휴무, 근무를 하지 않다. 휴무. 그런 말입니다. 휴무. 그리고 회사에서 출근하면 출근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 교차가 스쿨입니다. 그래서 출근하고 같은 말입니다. 학교로 가다, go to school인데, 이거는 한자로 하면 등교. 이 원자는 이제 킨덜갈등인데, 유치원에 가다, 등원. 이 반대말은 퇴근, 하교, 하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할 때 이제 스쿨이고, 원은 유치원 할 때 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등원했어요? 하는 게 등원. go to kindergarten. 그런 말입니다. 이건 go to school이고, 출근이란 말은 go to work.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체국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the post office is 9 to 6 o'clock.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체국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의 내용 중에 의류란 말 있어요. 의류. 의류란 말 쉽게 얘기하면 옷입니다. 옷. closing. 모든 옷입니다. 모든 옷인데, all closing인데, 류가 들어가면 어떤 집합세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그 다음에 서정류. 류가 들어가면, 밑에 서류가 나오는데, 류가 들어가면 many kinds of 또는 all of something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류한 얘기는 여러 가지 옷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한 얘기는 이제 스포츠웨어, 그 다음에 수트, 그 다음에 코트, 그런 옷들의 총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류가 들어가면 의류는 이제 의자인 얘기는 옷의자이기 때문에 clothing, every, 모든 옷입니다. 의류. 그 다음에 스포츠류,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의류.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소포의 내용물은 contents of package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소포의 내용물을 이렇게 쓰고요. 이 내용물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어렵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체국 제원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What does your package include?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외국인이 항상 생각이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저는 옷을 담았는지, 이제 식품을 담았는지, 유리를 담았는지,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저번에 뭐 이걸 서류를 소류라고 물어봤는데, 이 서류는 이 서자가 이제 북입니다. 북. 책이라는 뜻이고, 또는 이제 그림, 이런 뭐 글자와 관련된 어떤 도서들, 그 다음에 그런 글자가 모여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각종 문서들, 문서가 이렇게 서자입니다. 그래서 서류라는 얘기는 다큐먼스를, 모든 서류를 다큐먼스를 하는데, 보통 이 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적이라 하면, 책을 어렵게 서적이라 얘기하면, 책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서적이라 하고, 도서관은 책 서자가 되기 때문에, 책이 모여있는 빌딩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책 서자, 북이고, 관 자는 이제 빌딩입니다. 도 자는 그림이라 생각되는데, 도 자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모여있는 빌딩, 그래서 도서관이고, 증빙서류, 이 증빙서류가, 아까 말한 이게 증자, 이 증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비던스 다큐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빙서류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냥 어떤 서류를 내면, 보충할 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보충적인 사로, 서포트할 수 있는 다큐먼스를, 이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빙서류라는 얘기를, 가장 광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인 증빙서류,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영수증,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뭐가 될수록, 이런 이제, 가장 쉬운 말들, 이런 거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서자, 이제 서자, 이제 요런 류자, 류, 류, 이런 게 류, 이런 류가 들어가면, 어떤 집합체고, 근무할 때, 이제 무가 들어가면, 어떤 일과 관계된, 워크로 관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증자는, 이제 리시피언트라는 얘기고, 요 뒤에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몰라서 한번 찾아본 얘기인데, 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자, 증거나 증명하다, 특히 evidence나 이제, prove, 요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가 나오면, 주로 증명하다, 요런 뜻은 광고에서 말씀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렇게 강의를 했는데, 일단, 이게 외국인들이, 제가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용어가 좀 어려운데, 특히 관공서에서는 용어가 어렵듯이, 여기 관공서에서는 한자가 어려워서, 앞으로 이제 요 부분을 좀 쉽게, 어떤 좀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좀 설명하는 걸로, 한번 앞으로 계속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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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